빅톤의 막내 수빈입니다. 막내 왔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일단 저는 세준이 형과 같이 게임을 되게 즐겨 하는 편이고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동생한테 전술을 해줬죠, 나쁜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동물을 제일 좋아하나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세준이 형이라던가. 승식이 형이라던가. 어떤 동물을 제일 좋아하죠? 키우는 동물이 있긴 합니다. 어떤 건가요? 강아지 두 마리랑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인가요? 강아지는 둘 다 시추고요, 수컷이고요. 또 고양이는 페르시안 진질라 암컷입니다. 공주님이죠. 그리고 저는 영화랑 노래 감상이 취미입니다. 어떤 영화를 좋아하나요, 장르는? 액션을 즐겨보는 편이고요. 개인기. 개인기. 개인기요? 엘게임에 캐릭터 울음소리가 있어요. 엘게임에 캐릭터 울음소리가 있어요. 그냥 들려주시면 돼요. 군대 가문 캐릭터거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